저 메시지의 행간엔 나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계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또 보도를 보면 수도권 낙선자들에게 또 위로 전화를 쭉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된 메시지의 핵심은 역시 난 정치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오겠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원들의 애정이 좀 아직 식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정치에 나서려면 당대표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보궐을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다음 지방선으로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깊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엔 핏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뭔가 며칠 안 봤는데 오랫동안 안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왜 등장했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충분히 실망하고 고치자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입장을 밝혔나 좀 같이 보시죠. 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국민의힘 동료 당직자들 그리고 보좌진께 드리는 글이라고 해서 4월 13일에 올렸어요.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입니다. 제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부족했어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 뭘 고쳐야 될지 알아내서 고칩시다. 국민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길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4월 13일 새벽에 한동훈 울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이 얘기를 다 못했는데 인사를 다 못 드려서 아쉽다. 저는 같이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 이게 마무리였습니다. 사실 앞서서 나온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 우리 충분히 실망하고 고치자. 뭐가 잘못된지 알고 고치자라는 취재 얘기를 하긴 했었죠. 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100여일간 저는 모든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총선 결과가 확정이 되고 12일 오전 11시에 했었던 입장 발표였습니다.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했었던 얘기죠.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울린 거냐를 좀 봐야 돼요. 4월 13일 새벽에 한동훈 울림입니다. 새벽에 조기현 변호사님. 사실 새벽이라는 시간이 좀 묘한 시간이거든요. 12일 오전 11시에 비대위원장직 내려놓고 그리고 만 하루가 안 지난 상태에서 13일 새벽에 제가 부족한 거지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인사를 다 못 드려서 참 안타깝고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올렸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심정은 어떤 겁니까. 실제 잠을 이루기가 어려우시겠죠. 여러 가지 고뇌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저 메시지의 행간엔 나 돌아오겠다는 말씀이 계속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 또 보도를 보면 수도권 낙선자들에게 또 위로 전화를 쭉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된 메시지의 핵심은 역시 난 정치 떠나지 않았다. 언젠가 돌아오겠다. 물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한동훈의 정치는 계속된다는 메시지를 당직자 또 보좌진 당에 계속 던지고 있다. 나 돌아갈 거예요라는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한동훈 적극 나설 듯 셀카 찍고 대권 놀이. 일단 한동훈 위원장이 적극 나설 것 같다라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옵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14일 복수의 당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이날 그러니까 13일이죠. 14일이죠. 이게 14일 얘기니까. 14일과 전날 13일, 13, 14일에 걸쳐 당선인 낙선자들에게 전화해서 조만간 만나자, 함께 방법을 알아내자 라는 취지의 말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한 낙선자는 한 전 위원장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마음이 선 걸로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당선인한테만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낙선인한테만 전화한 것도 아니고요. 당선이든 낙선이든 다 전화해서 축하하면 축하합니다. 고생했으면 고생하셨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전화를 돌렸다는 거죠. 이게 사실 김강삼 변호사님. 정치권에서는 보통 선거 끝나고 사람 챙기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말씀처럼 지금 다음을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타이밍은 언제냐. 언제로 보십니까? 뭘로 등장을 할까요? 일단 제일 눈앞에 있는 것은 당대표겠죠. 그런데 선거는 항상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낙선자와 당선자에 대해서 사실 전화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천장을 준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일반적으로 한 것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랬잖아요.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잘 유학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뭔가 공공선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정치하겠다는 것을 표명을 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당대표에 나가느냐 나가지 않느냐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는 보지만 사실은 이거와 상관없이 국민의힘의 엄청난 정치 리더로서 자산이 된 건 맞거든요. 그럼 당연히 자산이 됐다고 한다면 국민의힘에 남아서 다른 후보들하고 다른 정치 리더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자체가 국민의힘에도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당대표에 다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커졌고 설사 총선 책임과 상관없이 당대표 경선에 반드시 나와서 거기서 경쟁을 하는 것이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 코앞에 전당대회가 있고 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더 커졌다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주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일단은 당원들이 100%를 뽑는 구조다 보니까 이제 막 대선을 치른 당 비상대책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애정이 아직 식지 않았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 정치에 나서려면 당대표 외에는 별다른 옵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재보궐을 기다리기도 어렵고요. 다음 지방선으로 너무 많이 남았고. 그래서 아마 상당히 깊이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카드가 별로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이에요.